우리 리노의 브이로그가 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5분밖에 안 돼서 그래서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잠시만요, 일단 찾아봐야겠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... 5분밖에 안 되구나 5분이면 뭐 충분하잖아요, 그렇죠? 그럼 같이 한번 봐봅시다 오늘 찬이의 방의 첫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, 렛츠고! 리노의 브이로그 귀여워 눈만 고화질러 봐야지 가볼게요, 렛츠고! 리노의 브이로그 잠시만, 히프웨링카노 이거 그때구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야, 각 잡고 브이로그 찍으려고 하니까 뭐가 없네 그래, 브이로그는 말 없이 하는 거야 이번 컨셉을 어떻게 잡아보지? 이번 브이로그 컨셉, 이번 브이로그 컨셉 요리! 일단 용국이 비프웰링턴 해주기가 이번 메인 그거니까 좋다 좋다 어떻게 사지? 아니야, 그중에 일단 마트를 다녀올 거예요 왜냐면 오늘 장 봐야 되거든요 음 뭐 사야 되냐면 안심, 버섯, 햄, 샬롯, 밤, 패스트리 생쥐, 어, 맞다 패스트리 생쥐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, 베이킹 파우더, 우유, 생크림 뭐 그렇게만 있으면 되겠다 나머지는 다 사나가지고 계란도 사야 돼 계란 까먹을 뻔했어 계란 맞아요 계란 엄청 맛있어요 그럼 저는 마트에 다녀올게요 양송스 갔다 왔구나 밤 샬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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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야 겠지? 믹서기인가? 믹서기 그치 되게 평화롭다 믹서기 짧으니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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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말까 이거? 귀찮은데 까는 게 좀 더 예쁘긴 하다 완전 예쁘다 기별을 좀 통과해볼까 왜 이렇게 뿌예? 분위기 좋네 좋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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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오 뭐야 벌써? 미쳤잖아 벌써 한 거구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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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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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이거 바로 다음에 제가 왔을 거예요 제가 와서 같이 합류해서 먹었을 거예요 맛있게 근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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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어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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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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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